중독왕에 도전해 주십시오 제 발톱 자르다가 발톱의 떼 냄새 출발 시큼한 햄버거 냄새가 나요 시큼한 햄버거 냄새는 어디서 맡아보신 거예요 도대체 요새 귀지판에 왜 이렇게 해주세요 삐뽀 삐뽀 칫을 사용하고 냄새 출발 안 알고 싶은 중독들이 오늘 좀 많이 오네요 삐뽀 삐뽀 애완가재를 키우는데요 재밌네요 다가가면 집게발 들고 반겨줘요 반겨주는 걸까요? 경기할 걸까요? 이렇게 하면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요즘 원 플러스 원에 중독이 됐어요 집에 같은 게 꼭 두 개씩 있는데 그래도 남편은 한 명입니다 엄마 농담 보내주셨네요 이거 약간 좋은 아침 농담 이 치명적인 녀석 나란 녀석 세이하이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